22 WK리그 6라운드 세종스포츠토토와 보은상무의 경기 세종중앙공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엔 티아고킴 김수혁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4-4-1 포메이션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강가의 골키퍼, 포백에는 조미나, 신다명, 사쿠, 백은미 선수입니다. 앞선에는 박성만, 2선에 김수은과 광민영, 김수진, 내내미입니다. 최전방인의 김성미 선수가 출전합니다. 보은상무입니다. 이미연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 골키퍼, 4명의 수비입니다. 한아름, 송다희, 김민진, 박현아. 3선에는 심효정과 박혜나, 2선, 권달, 권한을, 이정민. 최전방인은 양서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하지 선수도 장차 저런 베테랑 골키퍼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6라운드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세종스포츠토토, 오른쪽에 보은상무가 위치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아름 선수의 슬로잉이 이어졌습니다. 압박 시도하면서 태클까지 들어갔습니다. 반칙 선언 되지 않았습니다. 네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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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발드립을 이후에 빠져나옵니다. 네넨이 갑니다. 어, 종합했어요. 반대 비었는데요. 박스 한쪽, 슈트, 박스, 하직 골키퍼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야, 방금 이제 슈팅 직전까지 가는 네넨의 플레이. 어, 확실히 외국인 선수의 명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전에 김성민 선수의 태클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런 허스플레이가 팀에게 조금 더 자신감을 돕을 수 있도록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김성민 선수의 슈팅까지 있었습니다만 하직 골키퍼가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왼말로 날카롭게 갑니다. 헤더, 어호, 뒤쪽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직 골키퍼가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날카롭게 흥겨져 갔거든요. 오우 네, 일단은 지금 충돌이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직 골키퍼가 괜찮아 보입니다. 강가희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백은미 반대편 띄워줍니다. 패스 좋아요. 들어갔어요. 박사추를 들어갔습니다. 아, 결정적인 기회.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아, 지금 뭐 오프사이드 할지라도 마무리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어, 지금 반대쪽 본 상황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또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자,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지금은 오프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네, 지금 박현아 선수의 지금 위치를 봐야겠거든요. 어, 분명히 조금 더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민이 오른쪽 측면으로 보냈습니다. 권한을, 권한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꺾어졌어요. 박사축! 어, 클리어! 아하! 먼저 잡아내고 있는 세종입니다. 지금 이정민 선수로부터 시작했던 이 공격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권한을 선수가 꺾어주는 패스. 야, 권한을 선수 방금 이렇게 컷백하는 부분에서도 노련한 걸 볼 수 있는 게 어, 킥을 올리는 동작과 함께 수비가 발을 올라오는 걸 보고 그 후에 있는 부은상무입니다. 여기! 파이팅! 이번에는 세종의 공격, 패스 미스. 양서영. 흔들면서 안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박사축! 슛! 고! 고! 이정민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지금 보시면 세종의 미스부터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예! 야, 이정민 선수 이걸 놓치지 않고 바로 골로 이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정민 선수. 올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보은상무가 점유를 계속해서 가져가다가 단 한 번 주어줬던 이 한 방.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정민 선수가 올해 23살로 많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런 1대1 찬스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넣는 모습. 역시 또 국가대표답네요. 그렇죠. 양서영 선수의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갔고 이정민의 간결한 마무리. 사실 뒤쪽에서 방해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이정민 선수입니다. 지금 세종 스포츠 토토 선수들은 실점 장면에서 오프사이드가 아니냐라고 이제 손을 조금 들면서 뛰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심판이 주심 판정이 있기까지는 휘슬이 불러져야 되잖아요. 저런 부분에서는 좀 끝까지 따라가 주는 게 조금 더 공을 받는 공격수의 입장에서 부담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인데 주심의 판정이 확실히 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딱 한아름 종횡무진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오 좋은 턴 나왔습니다 그대로 권한웅의 슈팅. 펀치. 자 역시 베테랑의 품격을 한차례 보여줬던 권한웅 선수입니다. 권한웅 선수는 지금 뭐 다방면으로 뛰어난 능력치를 가진 선수예요. 저렇게 프리 상태로 두다 보면 이렇게 위협적인 장면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세종 스포츠 토토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권한을... 득점 이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보은상로 낮게 갑니다. 뒤쪽으로 가요. 빠졌어요. 네.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이정민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지금 첫 번째 시점 이후에 세종 스포츠 토토 선수들이 조금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쯤 좀 잡고 가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정민 쪽에 있지는 않고 벤치 쪽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빠졌어요. 김성민 슈트! 터치! 파지 골키퍼입니다. 김성민 선수 양발을 다 자유자재로 잘 쓰는 선수거든요. 지난 경기에도 왼발로 득점을 이룬 만큼 오늘 또 오른발로 상대방 골대로 겨냥을 해보네요. 그렇습니다. 잘 꺾고 때렸어요. 자 지금 이 정방향으로 강가위 골키퍼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송다희의 1차적인 클리어 자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6라운드 세종 스포츠 토토와 보은상무의 전반전 1대0 보은상무가 앞선 채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보은상무 오른쪽에 세종 스포츠 토토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상황에서는 이정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이정민 스피드 있어요. 밀어내고 있습니다. 올라갔어요. 헤더가 정확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짝 미소를 띄는데 마지막에 살짝 고개를 틀어가지고 공이 약간 비껴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현아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앞쪽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잘 빠졌어요. 자 이번에는 연결이 됐습니다. 강한 바디 체킹. 송다이가 공을 끊어냅니다. 박스 안쪽 오 fünf tremendous damage! 결정적인 기회! After, 김소은 선수에게 조금 항의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공이 떠난 후에 뒤에서 파울이 아니냐 강한 항의를 해봤는데요 수신다이 선수가 뒤쪽에서 살짝 미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저런 장면도 뭐 박현아 오른쪽 박현아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이정민 이정민의 추가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0 이정민 선수 두 번째 골장면에서 골키퍼 가랭이 사이로 골을 밀어넣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23살의 나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침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임희연 감독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정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2대0 지금 현재 1대1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은 상무 이정민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경례 세리머니까지 자 정말 선제 득점은 완벽한 한방이었고 이번에는 박현아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야 이정민 선수의 저 움직임이 사실상 저 패스도 좋았지만 움직임이 기가 막혔어요 네 이정민 선수의 득점이 나왔고 오늘 경기 2호 골과 3호 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경례 세리머니까지 이어지게 됐고 세종스포츠토토의 동점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보은 상 굴절 이후에 앞쪽으로 뻗어서 갑니다 빠른 스피드 자 지금 끝까지 살릴 수 있었나요? 올라갔어요 도달되지 않습니다 아직 봉사로 가셨어요 광민영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붙여줍니다 떨고 났습니다 슛! 벗어납니다 살짝 벗어납니다 자 전가을 선수인데요 네 아 이런 기회를 사실 잘 놓치지 않는 전가을 선수예요 지금도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지금 골대를 벗어놨는데 아 좋습니다 이런 슈팅으로 인해서 전가을 선수의 폼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장면에서도 끝까지 한번 살려봤었고 보은 상무는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만 자 이 슈팅 아 잘 때렸는데요 네 사쿠 선수가 다시 한번 끊어냈고요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잘 누르셨어요 올라갈 수 있을텐데요 올라가겠죠 지나침밀야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전달이 됐고요 잘 빠졌어요 박성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헤더 이번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게 걷어내고 있는 보은 상무입니다 수연은 크게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연은 계속해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어 잘 빠졌어요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한번 접어두고 살짝 굴절이 있었지만 꺾고서 쇼팅까지 보여줍니다 오늘 후반 들어서 김수원 선수가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중원에서 빠르게 끊어서 나왔던 김수진 선수인데요 사실 방금 같은 타이밍에서 김수진 선수가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박스 안쪽에서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대로 슛 펀칭 강가의 펀칭이 나옵니다 좋은 세이브였어요 상했던 이 공은 길었습니다 중원에서 수비 배치가 많은 팀들을 상대할 때는 양옆 프로의 스윙비드업을 통해서 그런 포진을 조금 혼란을 준 후에 종 패스나 전진적인 패스가 들어가는 게 보이고 있네요 전가을의 프리킥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붙여줍니다 볼 때를 때립니다 전가을의 직접 슈팅 아직 볼 살아 있어요 오른쪽 측면 하지만 한아름 선수가 공을 따갑니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빨라요 연결이 됩니다 슛 골대 또 골대요 양팀 모두 골대를 주고받습니다 배트트릭 기회를 놓치고 마는 이정민 선수입니다 이정민 선수 오늘 0점 조절이 아주 잘 돼 있네요 전가을 선수의 프리킥도 대단했지만 골키퍼가 공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민 선수의 이 슈팅까지 사실 골대 맞고 들어가는 전가을 선수의 킥을 한 번 맞봤거든요 갑니다 나이카롭게 갑니다 오우 잘 올렸어요 하지의 펀칭이 있었습니다 하지의 펀칭이 있었습니다 하지의 펀칭이 있었습니다 하지의 펀칭이 좋았고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뒤쪽에서의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오늘 하지의 선수의 선방이 굉장히 돋보이는 경기인데 과연 클린 시트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직전 상황에서 전가을 선수의 킥을 한 번 맞봤거든요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쳐냈습니다 빠른 볼 처리 해야 돼요 빠른 볼 처리 살짝 물러났습니다 전가을 올려줍니다 하지의 안정적인 캐칭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바운드가 되면 위험한 장면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는데 한 번에 잡아냈습니다 네 몸을 날리면서 한 번에 캐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전가 다시 한 번 공격 전개 오우 잘 올렸어요 그리고 띄워서 좋은 패스예요 또 한 번 하지의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광민영 선수와 하지의 선수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지의 선수의 나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늦은 감이 있던 걸 알았겠지만 광민영 선수 끝까지 발을 뻗다 보니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역습이에요 공격 숫자가 3명입니다 추가 시간에 4분이 주어졌습니다 흔들면서 그대로 외바슛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이정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이야 지금 이정민 선수인가요? 네 이정민 선수 자신한테 보면 볼 그대로 다 유효슈팅으로 이어지고 결국에 해트트릭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완전히 무를 만났습니다 네 오늘 이정민 선수의 이 골 결정력 기가 막힙니다 자 이미원 감독은 속으로는 굉장히 또 기뻐하고 있겠죠 네 이야 이정민 선수 정말 오늘 차는 족족 골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후반전 막판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한 이정민 선수입니다 사실 저 거리 저 각도에서 왼쪽 상단을 보고 때렸거든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저 정도의 힘이 남아있는 것도 놀라울 뿐더러 정확하게 코스를 보고 때리는 것 자체도 좀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한 번 스텝오버 후에 네 왼쪽 상단을 보고 때렸는데 아 이정민 선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2호 3호 4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해트트릭 자 이 화천의 이 문은주 선수가 또 해트트릭 공격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전달을 하면서 한아름 선수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방 투입 오 또 빠졌어요 공간이 생겼습니다 자 또 이정민이에요 자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슛 다행 아하 탔지 않습니다 최다경의 발에 닿지 않습니다 자 이번 슈팅은 슈팅이 아니라 이제 이정민 선수가 반대쪽의 최다경 선수를 바라본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6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시즌 좋은 기억을 이어가면서 보훈 상무가 오늘 경기 세종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보여준 보훈 상무의 경기력 지난 경기 인천과의 경기와의 엄청나게 대비되는 경기인데요 네 정말 좋은 공격력과 수비력 모든 3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면서 완벽한 3대0 승리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board of the 05 by 05 by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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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07 by 07 by 06 by 07 by 06 by 07 by 06 by 07 by 06 by 06 by 06 by 06 by 07 they 8000 by 06 by 06 by 06 by 06 by 06 by 06 by 07 감사합니다.